아, 뭐야 이 사람! 아, 왜 그냥 갔어? 형님 어디 가세요? 이리 와요. 안녕하세요. 응? 응? 계산하고 왔더니 죽었네? 아, 계산하고 왔어. 자, 어디 보자. 섬님이 TV 앞에 계신데. TV 앞에, TV 앞에. TV? TV 앞에, 캐비넷. 아, 뭐야! 그건 좀 아니지. 아, 이발세. 오케이, 올라오세요. 저는 TV 앞이라고 안 했습니다. TV 옆이라고 했지. 어? 멋있었다. 무빙 지렸다. 참, 이게 목소리 큰가예요, 제 목소리? 아, 아까보단 좀 커진 것 같은데? 아, 설마 칼찌 있나? 칼찌 있을 것 같은데. 막둥아. 막둥아. 형 좀 살려줘라. 막둥아, 이 픽 뭐냐, 막둥아. 어? 쳐? 막둥이 잔인하게 막둥아. 쳤어, 지금? 막둥이가 내일모레 군대 갔다고... 또 쳐? 오호라. 두 번 쳤다. 아, 토토양 깁사님, 어서 오세요. 막둥아, 이러다 형 군대 다시 간다. 아, 야야야야. 하나가 지금 다시 벗어간다. 막둥이 총 샀니? 저희 양반 뭐하는 거야? 너무 늦게 온 거 아니냐고요? 네,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3시 45분인데? 저, 이제 막 왔는데 이야기 다 끝났나요? 어휴, 고맙습니다. 윤서 형님. 손님, 우리 서로 이야기 대장정 수고 많으셨어요. 잘 보고 갑니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5천원원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또 쳐, 세 번 쳤어. 다 봤어. 아, 아니에요. 다 봤어. 다음에 나 살인마한다. 고맙습니다. 레비님. 네. 레비님, 살인마 하실 겁니까? 양도하겠습니다. 아닙니다. 하십시오. 제가 비호님의 위치를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 제가 세 번 맞았으니 세 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내가 뭔가를 하면 한 명씩 스파이가 생긴단 말이에요. 세 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전 이번에 아무 소리도 안 하겠습니다. 아, 티눌프 님도 두 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두 번 저를 신고했기 때문에. 어디 보자. 아싸. 아, 여기서 또 튕겨야 돼. 그래야 산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인터넷 상이 구린가. 왜 이렇게 오늘따라 왜 이렇게 튕기지? 하하하하. 모델이나. 우회의 개나, 왕년은 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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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이게 아니.. 목표가 다르네요 어 일단 거기 두 명 있고 비호님이.. 비호님이 어딨지? 왜 자꾸 나를 찾으셔? 날 찾으면 안 되죠 애상이 잘못됐어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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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그거 내려놓으시고 그거 그거 타겟 필요 없어요 잠깐 내려놓으세요 형님 형님 잠깐 내려놓으시고 일로와봐 내가 좋은거 보여드릴게요 내가 선물 드릴께 선물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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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서프라이즈 왜 웃고 떠드나 했더니 계산하고 가까이 가까이 또 있네요 괜찮아 난 다 이르면 돼 죽고 감히 저에게 사뿐 나오셨네 사뿐 나오셨네 엔티티 만나서 상담 좀 하지 뭐 도망가야지 아 진짜 저 형님 아 진짜 저 형님 형님 제산중이신가 보자 치료중이셨는데요 네 인물 알겠습니다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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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보이죠 형님 예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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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아니야 형님 그 사람 쫓지마 일로와 어 일로와 형님 건디수가 틀렸습니다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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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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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늦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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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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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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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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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RMR, 보자!! 저기 저기 저기! 보여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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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그렇지이 여기장님 잘한다. 잘한다. 우리 형님 잘한다. 오빠 오빠오빠! 오빠 안내도 !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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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오빠호! 오빠 여기 여기 whenever 아유 내비게이션이네 오빠오빠 오빠 어디갔어 오빠 여기여기여기 오빠오빠오빠오빠 절로갔어 절로갔어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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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오빠오빠오빠 내가 길박할게 오빠오빠 오빠여기여기여기 잘한다아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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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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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좀 살려주세요 치료좀 해주세요 나 나 치료좀 해주세요 오빠오빠오빠 강사정오빠 아 왜 강사정오빠 저 두대 때리셨으니까 예 아유 캠핑이나 할까 아 왕은 강사정오빠 진짜 허 아 미치겠다 ..... 어우 아 유ά 아유구 아유구 여기 있지 dere 광사정 으흐흐흨 아이 그 왜 도망치고 그래야오 어? 여기 어디 뭐 있었는데? 안 보이네 어디지? 여기? 요거 아는 집이다 아 3님 나쁘다 진짜 이거 색발때문에 와 철저하신거고 오빠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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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이런거 해 이런거 오빠 위험해 이런거 오빠 이런거 위험해 이렇게 기회를 도망가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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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pow 푸 자 이제 우리 비 오빠 구하러가자 야! 아 야! 야 너! 뭐, 뭐지? 방금? 보자 어디에 있을까요? 이제 배신 놀이는 다 했으니까 삐뚤어질 거야 군대가기 전에 군대가기 전에 삐뚤어지면 군대가서 고생해 어차피 군대가서 각으로 잡힐거 지금 뭐 삐뚤어져보는것도 뭐 괜찮을거 오메 이 세상 미치겠다 진짜 오빠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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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내가 찾아줄게 오빠 일로와 오빠 일로와 오빠 이쪽이야 이쪽 이쪽 법은 안되고 다 오빠 이쪽 나만 따라와 나만 믿고 따라와 따라오고 있어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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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렇게 빨리 따라와 나 무섭게 오빠 이쪽인거 같은데 오빠 이쪽인거 같은데 오빠 여기라구 오빠 여기 이쪽으로 와야지 이쪽으로 오빠 어디가 거기로 오라고 뻥이지롱 뻥이지롱 오빠 나 살려주세요 나 어그로 많이 끌어서 나 지금 생존자 살인마한테 다 어그로 끌어놨어 난 이제 혼자야 난 이제 혼자야 나 무서워요 아 비오빠 비오빠 방금 가요 비오빠 비오빠 누군지 몰라요 비오빠 멋있다 머리 뭐야 이거 머리에 꼬치장 찍어놨어 비오빠 저리 가요 저리가 저리 가 저리 가 저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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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성덕이 오빠 누웠는데 우리 딜을 합시다 딜을 와 비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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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이동한다 안좋아 다 놀리지 으으으으읗 vált 오이 장면은 아이는 아이는 picked fire 선생님 마지막에 살인마니 아이 왼쪽 왼쪽 저기로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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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 편하게 돌리면 되는거죠? 저분 죽을때까지 죽여라 의왕 따윈 하지 않는다 자, 많이 넘어가자 관전으로 진짜 포기했어? 기대하시라 관전 손님만 하는거에요 자, 어디보자 어디보자 관전 어디보자 왓스업 관전 안해도 다 살인마랑 지금 치약 공유돼요 저랑 비오 아, 왜 나야 비오 후드티가 멋있어 살려주세요 쓰루님 살아야돼 왓스업 이건 이건 영어야, 영어 몰라 나 안아 어, 치킨 먹고 싶다 지금 이시간에 배단 안될걸요? 돼도 먹으면 안되죠 익산은 익산 무시하십니까? 산골짜기 다람쥐 익산 다람쥐 아이고 일단 먼저 보내드리고 편의점에 가면은 허벅지 판다 아 아 그 허벅지 도토리 허벅지 그 허벅지 도토리 허벅지 도토리를 도토리를 포산? 그 포림 어 섬님 위치가 6시 방향 여쭤보단 ㅎㅎㅎ ㅎㅎㅎㅎ 하하 손님께서 여서시면 비오님 구해주세요 비오님이 거기서 7시방향 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으아 여기 계셨구나 ㅠㅠ 엉 아야 스마트 ㅋㅋ iyet treasure 수로님 구했어, 수로님 구했어, 수로님 구했어, 괜찮아요. 헐... 안 돼... 이건 다 섬님 때문이야. 안 돼, 오빠... 오빠 가시는 길 덫 제가 채워드릴게요. 아이고... 저걸 밟았어야 됐는데... 섬님 경매합니다. 얼마나 사신래요? 역시 우리 너무 우애 좋은... 그런 사이네요, 우리. 수로님 계구 찾으시죠. 이건 탈출 못해요. 저분 탈출 못하게 해야죠. 지나간다... 더북더북 열매 머그... 형님 지나간다... 아, 팀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연휴이 팀이 엽봅니다. 그렇다 형님은 슬러시 기계를 군대고 있고요 비호님은 캐비넷 속에 숨어있고요 와 치사하게 지금 혼자 살겠다고 캐비넷에 숨어있는 거야 지금 아니요 나 죽었는데 아니 스로님 훈련소가기 전에 몸사리는 거예요 스로님이요 스로님 어디 계셔 아 누구 아 아까 전에 누구 일르신 분들하고는 다르게 좀 착실하게 돌리시고 계시는데요 누가 일러 양심에 손을 얹으시고 착실하게 고치신 분 지금 캐비넷에 들어갔습니다 착실하게 캐비넷에 들어가셨군요 아유 이분 일르신 분들 일르신 분도 캐비넷에서 들어가셨네요 뵙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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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못 좋아 밸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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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좋았어 이거야 스로님 바로 탈출해 한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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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다 차단한다 아 왜 그래요 아 왜 그래요 이제 찾아봐야지 수로님 그냥 탈출해버려요 이이이이이이이 열쇠은 이제 한번 재미를 봐야죠 아하 행법도 한번 지키할 겸 아 지금 저 오빠랑 나랑 시선이 지금 둘이 공유돼가지고 아 오빠아 아 아 케찹이 보이는데 나이스 이제 3인만 남았다 아 못찾겠지 수로님 문 열었어 전 개구로 나갔어요 아 뒤쪽에 있어요 뒤쪽에 뒤쪽에 슬로시 있는데 슬로시 수로님 문 열었다고요? 전 개구로 나갔어요 개구로 나갔다고? 열쇠있었거든요 와아 개치사 역시 대바되는 개인전 어 문, 문, 문 앞에 문, 문 앞에 문 앞에 있습니다 아 슉 슉 방울 빙글빙글 방울 여기저기 내 방울 내 방울 슉 슉 방울 빙글빙글 방울 여기저기 무지개 슉 아 지려버렸구요 아 뭐죠 이 탄식은? 저저 저 저자식 죽었어야 되는데 어? 약간 이렇게 들리는건 기분 탓이겠지? 아닙니다 어 어 뭐 지, 이상한 탄식이 막 계속 들린거 같은데 아이 아니에요 군대가기 싫어서 이러는거에요 feedback 그래요 ㅎㅎ ㅎㅎhab 으흰 으흐흐흐흫 음 그래요 재밌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재미있게 한 게임은 우리 재밌는 게임채널에서 만나 portrayed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